자, 얼평사진인데요. 예. 자, 얼평사진이 왔고요. 예. 자, 잠수타타. 누가요? 아, 아라님이요? 아, 지금 들어오셨습니다. 잠깐 튕기신 것 같은데요. 예. 자, 자, 쿠키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립니다. 예. 그대는 머나리자. 머나리자. 날 춤추게 하는. 아, 좋아. 자, 명곡 있죠. 예. 아, 좋습니다. 예. 아, 머나리자. 아, 머나리자. 날 춤. 아, 아닙니다. 아, 뭔 소리예요. 예. 아,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? 쿠키님. 뭐, 손 얘기를. 어. 뭐, 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? 예. 예. 이 방송의 이디스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예. 예. F요? 명곡모나이자. 이 조용필씨의 이 노래는 명곡입니다. 예. 자, 뭐죠? 뭐, 뭐가요? F라니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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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언님 말씀하시고요. 예. 예. 자, 이 조용필씨의 어. 어.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신 분이며. 예. 예. 7080의 어. 최고의 가수이며. 예. 우리가 동경해야지. 예. 왜 그러십니까? 예.